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정책인데 일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적시장입니다 사적시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민간건설업자들이 공급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브랜드들이 많죠 그 브랜드 회사들이 만든 게 사적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임대료 P0가 비싸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봤습니까? 앞선 그림에서는 P2라고 했죠 낮은 가격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부가 사적시장 통제하지 말라고요 사적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임대료를 결정한 것은 시장 원리니까 그럼 사적시장은 인정하고요 정부가 P2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P2에 공급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공적시장이죠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본다고요? P2, 그럼 정부가 P2에 공급하는 거죠 일단 현실과는 조금 괴리되는 부분인데 이론상 질적인 수준은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적 수준은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공공임대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수준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방안은 그래서 소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H를 그대로 두더라도 민간건설사를 두는 게 어떨까 그래서 민간건설사가 아예 공공만 공급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공급량도 많아지게 되고 질적인 수준도 좋아질 겁니다 바람직한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공임대는 우리 중계대상부는 아닌 거니까요 자 갑니다 기본 전제가 질적인 수준은 유사합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적 시장에 있는 임차인을 생각해 보세요 질적인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임대료가 저렴하죠 그러면 사적 시장에 있던 이 수요자가 공공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죠? 공공으로 이사를 가니까 수요가 1 그러면 이제 사적 시장에 있는 수요는 9가 되겠죠 그러면 공급은 얼마죠? 10이죠 수요는 9가 됐죠? 공급이 더 많네요 사적 시장은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그렇죠 P2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단기죠 그럼 단기는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데 사적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은 어떻게 했죠? 효과 단기, 장기, 단기죠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사를 간 이 임차인은 단기든 장기든 항상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시험 문제가 공공시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뭘 물어보느냐 공공시장의 등장으로 사적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종전보다 감소했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줄여버리겠죠 얼만큼요? 정부에서 생산한 것만큼 따라서 공급이 이제 얼마가 된다고요? 9 공급이 움직였으니까 그건 장기겠죠 그러면 장기는 수요는 구가 되고 공급도 구가 되면 임대료는 다시 원래 수준 P0로 되돌아가야죠 그러면 장기에는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원래 수준 그대로 되돌아가 버렸고 공공시장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이제는 뭘 정리하려고 하느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 공급량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공공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량이 10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1만큼 공급을 했죠 그러나 단기에는 공급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러면 사회 전체 공급량이 얼마가 됩니까? 10, 1 따라 단기에는 사회 전체 공급량이 증가 그런데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해 버렸다고요 얼만큼요?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다시 종전 그대로 되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전체적 흐름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우리는 표로 갑시다 자 세 가지 정책 기억하시고요 뭘 물어보는지를 정리하고 하나씩 할까요? 효과 시작! 단기, 장기, 단기 다음 단기와 장기를 구분지는 기준이 공급량이었죠 단기 공급은 무조건 불변일정 자 단기 임대료 시작합니다 시작! 하락 다 같이 같이 합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단기 임대료가 장기 공급량을 결정하죠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단기 임대료보다는 장기 공급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장기 공급을 물어본다고 해서 장기 공급까지 가지 마시고 장기 공급을 물어보더라도 답은 단기 임대료에서 끝내버려야죠 결론이 똑같으니까요 장기 임대료는 회복 단 임대료 규제 정책은 암시장 때문에 상승 자 이제 연결할 거예요 먼저 임대료 찾으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를 찾아보세요 단기 임대료가 하락했죠 자 다시 한번 잘 봐요 훈두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다고 해서 이 정보가 공공임대 정보가 아닙니다 사적 시장의 정보예요 민간 시장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사적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임대료부터요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했죠 그러면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간 임차인이야 늘 혜택을 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보는 거죠 따라서 단기는 사적 공적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효과가 공공임대는 단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사적 공적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자 장기임대료 보세요 장기임대료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죠 어디가 되돌아갔다는 겁니까? 사적 시장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지 사적 시장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량 찾으세요 이제 사회 전체 공급량으로 연결시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했죠 그런데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은 증가해야죠 얼만큼요?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자 그런데 장기가 되니까 공급량을 감소시켰대요 얼만큼 감소시킨 거죠? 그렇죠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감소를 시킨 거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이 다시 1점 공공임대는 앞에 그림보다는 이게 답잡하게 표현할 겁니다 공공임대는 딱 이 범위에 안 벗어납니다 무조건 100% 이 안에서 나와요 다음 보조금 정책은 이 내용하고 보조금의 종류하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임대료 규제는 이것이 아니라 결론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아니라 규제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가 높으면 다시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변화 없고 규제 임대료가 낮으면 부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와 관련 없는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 초과 수요 근데 이 초과 수요는 장기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자 두 번째 뭐가 놓은다고요? 이중 가격 어디서 이중 가격이 나옵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하고 공공임대 주택 정책하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매 시험이니까 자 공공임대에서는 결론은 이거 물어봅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당기는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하락 상승 하락이죠 하락 장기는 회복 두 번째 민간 시장의 공급량과 사회 전체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당기는요 당기는 민간 시장의 공급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는 증가죠 민간 시장이 불변이니까 사회 전체는 증가죠 장기로 갔습니다 민간 시장은 감소를 시켜버렸죠 얼만큼?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따라서 사회 전체 공급량은 1점 3번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혜택이 되죠 단기, 장기, 단기죠 따라 혜택은 단기에만 그래서 단기는 사측 시장, 공공 시장 모두 다 혜택을 보고 장기는 공공 시장 임차에만 혜택을 봅니다 문제고 답입니다 문제고 답입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먼저 풀고 돌아오세요 사적 시장과 공공 시장으로 분리한다 정확하네요 사적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공공 시장으로 이사를 갔죠 그럼 사적 시장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야죠 1번 내용과 2번 내용 같은 얘기죠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이 어디죠? 다른 지역이 사적 시장이죠 다른 지역으로부터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한다 3번으로 갑니다 뭘 물었죠? 단기 임대료 시작 하락, 상승, 하락이죠 4번으로 갑니다 뭘 물었습니까? 사회 전체, 아니 장기 사적 시장 공급량이네요 장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했죠 5번 장기 사회 전체요 단기에는 사회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는데 장기는 사회 전체 공급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1점 이렇게 자 이제 정책의 마지막 조세 정책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세 정책에서 한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부가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재산세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인상시키면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임대료를 올려버리죠 자, 이것은 결과 뭐라고 하느냐 세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지는 못하니까요 자, 재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을 불러서 자, 이번에 재산세가 20% 올랐습니다 그럼 이 재산세의 20%는 당신이 납부하세요 라고 하면 불법이니까 세금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100% 내야 되겠지만 임대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증가시킨 거죠 이것을 조세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조세의 증가는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자, 결과 임대인은 3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7을 부담했다 이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세이든 양도세이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결론 누가 더 많이 부담할까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할까요? 아니요, 무조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많이 부담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제해 볼게요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이고, 나는 그냥 임대료를 올릴래 임대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방을 빼버린 거죠 방을 빼버리고 그 집에는 누구도 임차인이 안 돌아옵니다 그럼 세금은요 임대인이 100% 부담해야죠 자, 그러려면 이 임차인이 이사갈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탄력적이죠 탄력적이 되니까 반대로 임대인이 비탄력이 되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사갈 집이 없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세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결과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결과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무조건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이것만 알면 답은 100% 다 찾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전체 내용 하나를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조건을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임대료가 100만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재산세를 10만원만큼 부과했다 또는 인상했다 어떻게 넣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건을 한번 제시할까요? 탄력성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요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럼 현재 주어진 조건은 누가 비탄력이죠? 임차인이 비탄력이니까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세금 10만원 중에 임차인이 6만원을 부담하고 임대인이 4만원을 부담했다고 합시다 자, 그 결과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인상된다 조금마다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재산세보다 적게 인상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재산세보다 적다는 말이 빠져도 상관없죠? 임대료는 상승한다 그래도 옳은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가면요 자, 이번에는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다가 완전자를 붙일게요 자, 다시 갑니다 늘 우리는 한 가지만 인식하셔야 돼요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누가 비탄력이죠? 임차인이 근데 이번에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100%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100% 그러면 요 세금의 100%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승한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재산세만큼 상승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1번, 2번은 절대 안 틀립니다 결론은 3번 때문에 탈려요 자, 3번 때문에 자, 이번에는 조건을 바꿀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즉, 임차인이 완전 탄력적이다 또는 임대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 결과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립니다 자, 보세요 개념을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비, 그러니까 임차인이 비탄력이 되면 임차인이 비탄력이 되면 이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뜻이에요 그 완전자가 붙었으니 100%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요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임차인은 세금 부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100%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 세금을 100% 부담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는 아무런 변화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오케이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이 세금을 100% 다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데까지는 다 동의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임대인이 세금을 100% 부담했으니까 임차인에게 이 세금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료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질문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임대인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면 정가시키려면 어떠한 경우에 정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임대인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이 비탄력이 되어야만 정가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죠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정가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정가를 시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100%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대인이 그 결과 임대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걸 빨리 기억해 주세요 1번, 2번은 안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1번, 2번은 결과적으로 안 틀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것을 접한 것이라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절대 안 틀립니다 결론은 3번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3번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조세의 귀착을 정리할게요 자, 머리 맑게 하세요 머리 맑게 해 주세요 몸 많이 푸세요 릴렉스하게 만드세요 수업은 수업은 여러분들이 제3자적 관점에서 제3자 작가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1인칭 입장에서 요새 화탄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급격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메타버스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요 저도 수업하면서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은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이 공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지금 실질적인 공간은 다른데 있지만 이 공간 안에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하고는 오프라인 하고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누가 불편해가 오프라인을 갑니까 그렇죠? 집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안경만 쓰면 이 공간에 와서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 피부를 느끼지는 못하죠 스킨십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악수도 가능한 거고요 진짜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릴 때 영화에서 봤던 현상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자 갑니다 오세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기죠 정부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주택을 과다 보유하지 말라고 세금을 부과하고 인상을 했는데 집주인들은 고스란히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다 떠넘겨버리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료만 자꾸 인상되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예방하려면 뭐가 좋으냐 공공임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주택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공공임대도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런 공공임대가 아니고요 정말 임차인들이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또 원하는 위치에 그게 공급되어 있다고 전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임차인이라고 전제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주변에 많다고 전제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임대료를 울렸다 오케이 나는 방 빼래 공공임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공공임대 주택이 지금보다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지니까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양도소독세를 인상하는 것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거예요 자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요 양도소독세라는 거 자 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투기가 목적이에요 자 집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이 생겼죠 그 양도차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독세는 어차피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도차익의 100%가 세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가지면 그 일부의 수익은 투기한 사람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양도소독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투기를 통한 차익이 작아진다는 거지 차익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소독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투기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독세는 지금보다 많이 낮춰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고요 양도소독세를 인상시켰더니 지금 집을 못 팔고 있죠 다주택장들도 그럼 시장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니까 양도소독세는 낮추고 대신에 보유세를 강화해야죠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래서 양도세는 낮춰야 됩니다 보유세는 강화해야 됩니다 라고 항상 주장하고 요구하는 분이 이번에 서울 SH 공사 사장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보유세가 점점 강화됨으로써 다주택을 가진 자들이 점점 집을 내놓고 그러면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고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을 실현한다는 게 점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도래할 거고요 자 되도록 왔습니다 조세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자신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1대 9로 부담을 하든 2대 8로 부담을 하든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결정되겠죠 그것이 귀착이죠 근데 이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그러면 결론 조세의 증가와 귀착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부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례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부가 재산세를 1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이 재산세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는 임대인이 100% 납부를 해야죠 100%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조세의 증가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래서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면 10만 원 중에서 임차인이 많이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6만 원 4만 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6만 원만큼 임대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승한 거죠 자 두 번째 완전자를 붙일게요 완전자는 어디에서나 절대적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완전 탄력적 수평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수직 양이 불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자가 붙어버리면 어느 한쪽을 완전한 개념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이면 세금을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10만 원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재산세만큼 상승한다 근데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완전 탄력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세금 전혀 부담 안 해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세금의 1원이라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나는 방 빼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증가를 못 시키니까 100% 누가 부담 100%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그러면 세금을 100%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론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런 변화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3번만 안 틀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 세금 10만 원을 모두 다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럼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했으니 이걸 떠넘기는 거 아니냐 만일에 임대인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떠넘긴다면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조세를 청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세를 청가시킬 수 없으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100% 부담하니까 일단 결론 임대료는 아무런 편은 없다 이번 입문 과정에서 조세의 귀착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정리합시다 그 조세의 귀착에서 놓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제시했습니다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뭘 물어볼까요? 이거 물어보죠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 자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해야죠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겠죠 그럼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말의 의미는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임차인이 100%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재산세, 세금만큼 인상되겠죠 세금만큼 임대료는 인상된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왜? 결론적으로 1, 2, 3번은 안 탈려요 시간 지나면 자 4번 어떻게 된다고? 임대료 아무런 변화 없다 그렇죠? 임대료는 아무런 변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은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정리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수요 공급을 정리했고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수요 공급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 수요 공급이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들어갈 때마다 수요 공급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특히나 또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곳곳에서 적용이 많이 됩니다 여기 또 탄력성 또 나왔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이번 임문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로 올라가야 꼭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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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